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무엇입니까 메용... 어어! 아 미안합니다 모르고 잼스톤 깠다 제 잘못 아닙니다 키 세팅 문제입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무죄에 선언합니다 메용 써볼라고 하다가 오케이 삽돈 3번밖에 안되네 아니 퀵슬롯 어디갔어 넓히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좋았어 오케이 좋았다 아주 깔끔했어 제가 뭐하라 그랬었습니까 제가 유니온 키우라고 안했습니까 어어 뭔가 키운 것 같군 흠 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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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놀공작돼있는 것 같다 흠 흠 85 모르겠다 오오 아 근데 확실히 놀장이 좋긴 좋다 오우 놀장이 좋긴 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개인 후에인더소드 아 에디큐브 준비해왔겠죠 에디큐브 어디있습니까 에디큐브 어디있습니까 아 없겠죠 아 아쉽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21성이네 22성 준비하라고 해놨겠죠 죄다 21성이구나 아주 찝찝하고 아주 찝찝해 다른거에 비해 신발은 추웁이 왜이렇게 낫냐 그지? 다른거에 비해 신발이 추웁이 나죠 아주 밸런스가 안맞는구만 68 66 아 좀 낫다 어 공격력하고 힘이 너무 낮게 올랐어 아주 아쉽구만 뭐야 이거 도대체 귀걸이 어디갔어요 흐허허허 귀걸이 어디갔습니까 귀걸이 어디갔어요 귀걸이 어디갔어요 귀걸이 어디갔나요? 아 아직 못 구했어 귀걸이 바꿔요 공공공공공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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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어 이제 뭐 다음 스펙은 귀걸이 Потом 나였으면은 나였으면은 widz 뭘 했을까? 놀시비? 나였으면은.. 하.. 얘네들 바꿔야지 뭐.. 솔직히 말해서 반지도.. 어떻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놀장 반지로.. 오지게 비싼걸로 해다가.. 하지? 별도 달고 이런것들.. 그지.. 어.. 그 다음 리스펙트로 가야겠네.. 다음 라운드지.. 놀시비로 찾아와야죠.. 그 다음 라운드입니다.. 준비하셨죠? 어.. 이것도 에디 돌려야지 뭐.. 다음 라운드네.. 어.. 놀시비로 바꾸고 연락주십시오.. ㅋㅋㅋㅋ 몇 프로냐.. 20.. 40.. 15.. 다음 라운드 됐습니까? 어.. 놀장으로 바꾸시고.. 귀걸이 부위 오시고.. 쌍레올리고.. 유니온 8천 찍고.. 위점 바꾸고.. 반지.. 비싼걸로 구하고.. 아.. 7일뒤에.. 오케이.. 그러면은.. 아.. 지금 몇만이죠? 3.3만이니까.. 다 들고 오면은.. 그래도 한 4만대 가지 않을까? 4만대 못 갈라나? 한.. 천 2천씩 올르라나? 2천 오른다고 치면은.. 귀걸이가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진 안 올라갈라나.. 귀걸이가 되게 많이 오르겠다.. 4만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그죠? 가이저 버프 축하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이저.. 아아.. 이거 돌리면 욕먹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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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고.. onder.. 이제.. 寡셀....